사실 오늘 LG화학도 그렇고 이번 주 들어서 포스코의 강세도 상당히 시장에서는 특징적으로 많이 다뤄지게 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소재산업 등에 대한 점검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철강산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동안의 시장심리가 다소 들쑥날쑥하게 됐었던 주연 이유 중에 하나가 철강가격에 대한 어떤 부침이 조금 발생되면서 나타났었던 현상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우리가 연초에 생각했었던 것과 지금의 비교 등을 통해 철강산업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먼저 진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철강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될까요? 일단은 위로 가고 있다 이렇게 그냥 단적으로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좋아지고 있다는 쪽으로 일단 먼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철강석 가격 때문에 좀 등락이 있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철강석 가격이 요즘 민감도를 좀 보게 되면 중국의 부동산 경계하고 좀 민감도가 같이 좀 가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일단 철강석 강세 부분도 일단 이러한 부분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또 봐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보면 전체 조강, 전세계 조강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철강 가격 자체도 예전에 굉장히 좀 억누르는 그러한 역할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 흐름을 보게 되면 중국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철강산업에 대해서 공급주 구조조정 개혁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조조정 속도 자체가 이번 2017년도는 예상보다 조금 빠르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의 당산시에서는 2017년 설비 폐쇄 목표를 이미 과반을 돌파를 했다. 과반 이상을 초과 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의 가장 큰 철강 회사라고 하는 바오산 철강에서는 8월달 내수 가격을 인상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 있고 무한철강도 지금 판재 가격을 이번에 또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어떤 철강 가격 인상 자체는 우리나라 포스코라든지 여타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한테도 좀 긍정적인 효과 자체를 일단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번 2, 4분기 실적이 금방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경기라든지 하는 부분의 어떤 상승세 자체가 투자 심리의 호전에 일단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올 하반기까지 아니면은 한 2, 3년 정도는 이제 철강 시황이 돌아서는 쪽으로 시작이 된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어떤 철강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은 사실 몇 년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구조조정의 영향 등이 어떤 지금 수요 회복과 맞물려서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가격이 또 회복되다 보니까 그 같은 구조조정이 조금 움찔해 그러니까 위축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 등도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중국 내에서의 어떤 구조조정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저는 지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사실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쪽에서 철강 산업에 대한 조강 생산량을 줄인 연도가 이제 작년 2016년부터죠. 그래서 2016년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목표치 자체를 한 2천만 톤 정도 초과를 했습니다. 4,500만 톤 목표에 6,500만 톤 감축을 했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본 자료로 봤을 때는 5월 말 기준으로 이미 올해 목표치의 95%를 달성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초과 달성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다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포스코가 움직였습니다. 6월 중순 이후부터 보시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뭐 쓸어 담았거든요. 쓸어 담으면서 신고가까지 랠리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양새를 띄었는데 일단은 우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는 부분이 일단 중국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중국 측에서 사실 기존의 계획에 없던 유도로를 폐쇄를 했습니다. 6월 말에 폐쇄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국 정부에서는 1억 1억 만 톤이 넘는 1억 2천만 톤 규모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물론 이 유도로라는 부분이 전부 가동이 되고 있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 로스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한 5천만 톤 이상은 추가적인 그러한 감축이 또 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수치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중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라는 측면으로 시장은 하나의 시그널로 지금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마침 사실 철강 스프레드도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포스코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사실 IT가 여전히 대장주라는 의견에는 좀 변함은 없는데 하반기에 의외로 상승률 측면에서 굉장히 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저는 철강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부분 중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 철강 가격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철강 가격이 오르게 되면 폐쇄하려고 했더니 가격이 오르니까 또 한번 돌려보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가 3단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기료가 3단계로 돼 있어서 제일 싼 거 중간 거 제일 비싼 거 이렇게 생각을 그냥 하시면 되는데 이걸 구분하는 요건을 가만히 읽어보면 정부 말을 잘 듣는 데는 제일 싸고 정부 말을 안 듣는 데는 최고 비싸다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가 정부 말을 듣는 거냐면 이게 철강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오염물질을 배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오염물질을 저감장치 자체를 잘 갖추는 부분에 전기료를 싸게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거의 한 개 기업 정도까지 왔다가 철강 가격이 좀 올라가니까 우리가 한번 생산을 해볼까라고 해서 생산을 하려고 해도 단가 자체가 다른 기업하고는 안 맞을 수 있고 그 단가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저감장치를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기존에 미국처럼 세일 오엘 가격이 좀 떨어질 때는 세일 오엘 기업들이 막 손을 들고 있다가 오엘 가격이 올라가면 또 막 세일 부분의 생산이 늘어나는 그러한 모습 자체는 중국에서는 좀 나오기가 힘들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철강 업종 내에서의 어떤 종목별 우선순위를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연중 최고가를 지금 경신하는 모습 등을 보이니까 이제 자연스레 이제 투자자들은 조금 덜 오른 철강주를 찾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철강 업종 내에서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지 우선순위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철강 업 자체를 이제 좋게 보다 보니까 그 밑단에 있는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좋게는 보는데 사실 이제 상반기 생각해보시면 IT가 굉장히 강한 와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대표주들이 제일 강했잖아요. 역시나 그냥 가장 쉽게 그냥 포스코를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수급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사실 지금 신고가 영역에 진입을 했지만 여전히 저는 추가적인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구간과 기간이 많이 열려있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철강주에서의 탑픽이라고 꼽자면 쉽지만 포스코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뭐 여타 이제 중소형사들도 사실은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오겠죠. 하지만은 역시나 이제 탑픽은 포스코로 보시고 쉽게 그냥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분기 실적 기대는 크지 않잖아요. 그러면 실적 시즌을 좀 전후로 해서 주가에 흔들림이 있을 때나 아니면 주가에 흔들림이 없을 거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별로 많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고요. 너무 예상을 했던 바라. 네.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다 예상이 이미 됐었죠. 근데 사실 6월달에 주가 흐름이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루 이틀 잠깐 조정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림 내에서 이제 큰 그림 내에서 봤을 때는 그 폭은 굉장히 미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2분기 실적 안 좋게 찍히면 그때 사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흐름에 그냥 편승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철강업종르에서 과거의 센터에는 항상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현대제철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세워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철강에서는 현대제철만 아니면 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센터에서 많이 밀려놨던 얘기예요. 왕따 전략인가요? 아니요. 아직 증권사 리포터를 보면 현대제철을 얘기하시는 쪽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이제 포스코를 못 사면 현대제철이라도 사야지. 사실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중국에서 구조조정이 2016년도에 일어나면서 그때 포스코 주가가 15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30만 원 넘었으니까 포스코도 얼마 안 오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100% 가까이 지금 올라있는 그러한 상태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포스코는 이제 갈 길이 멀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일단 봅니다. 포스코를 아예 살 거냐 아니면 아예 동국제강이라든지 세화베스트리 같은 중소형주를 살 거냐 이렇게 그냥 구분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대제철은 아시다시피 현대차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부중수표 비슷한 그러니까 아무리 철강업황이 안 좋더라도 차만 잘 팔리면 무조건 이제 판재료 자체를 공급할 수 있는 우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판매량이 좀 많이 극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자체는 현대차 쪽으로 들어가는 물량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기존에 생각했던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흐름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시면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포스코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시장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오르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포스코 예전 주가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포스코가 기본적으로는 50만, 60만 원씩 올리던 애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이자 31만 5천 원이라면 내년 하반기까지 100%가 올라도 전혀 고평가는 아니지 않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도 드니까 여전히 투자 전략 자체는 대장주인 달린 말에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한번 올라타보자 포스코 중심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말씀을 해드리면은 포스코가 지금 시가 배당률이 3%가 넘습니다. 3.3%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외국계 투자자들 입장,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포스코가 지금 샀다가 안 오르면 어떡해. 우리처럼, 우리 라이언 투자자분들처럼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3.3%의 배당 수익 자체가 얼마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10억 다리, 100억 단위, 1000억 단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안정적으로는 3%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더라도 포스코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이익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어떤 배당 성향까지도 고려한다면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어서 이 소재 섹터 내에서 또 하나의 부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의화학 쪽인데 정의화학 쪽을 제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반기 이익 전망은 분명히 낙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상반기 대비 이익이 감소될 것이다 라는 우려 등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좀 더 잘 버틴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이 정의화학 업종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 이 정의화학은 아까도 잠깐 얘기는 나왔었지만 엄밀히 따지면 정의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지금 안 좋을 것으로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유가가 50불 대에서 42불까지 하락을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시간을 두고 시간차를 두고 소위 래깅 현상 형태로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화학 업종은 조금은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사실 일부 6월 말부터였나요? 일부 화학 제품들의 가격 자체가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보시게 되면 해당 화학 제품들을 다루는 그러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반등을 해주는 그러한 모양새로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가 물론 추후에 지켜는 봐야겠지만 2분기가 사실 정유화학 통틀어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이미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포스코 얘기가 나왔을 때는 2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그때 저점에서 사자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오히려 그런 게 통하는 쪽이 화학 섹터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고요. 다만 화학 섹터는 말씀드린 대로 종목별로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종목에 대한 그러한 피킹은 굉장히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화학 같은 경우는 정의나 화학은 국제 유가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순수 화학 부분의 어떤 투자 매력은 최근 들어서 상당히 낮다라고 평가가 되지만 오히려 지금 정부 정책이나 다양한 어떤 산업계의 어떤 기술 변화 등으로 인해서 전기차와 관련된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등과 관련된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만 좀 오른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결국 이런 것이 앞서 말씀하신 어떤 양극화와 조금 의미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정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사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화학 섹터 중에 개인적으로 탑핑은 LG화학이거든요. 물론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그러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도 이제 당연히 통용되는 소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사실 유가가 글쎄요. 지금 2분기 최근에 한 달 두 달간 많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적을 직격탄에 좀 맞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정제마진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직접적인 실적에 영향을 주는 팩터라고 본다면 정제마진 같은 경우는 6월 달부터 안정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6월 말 때 일부 화학 제품들 같은 경우는 가격에 반등이 좀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정제마진도 안정적인 흐름을 6월 달부터 보여주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사실 하반기는 물론 아직도 우려하는 시선은 많지만 생각보다는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 접근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사실 이 화학을 이제 앞선 철강 섹터처럼 탑픽 섹터로 그렇게 강하게 보는 입장은 아니지만 흔히든 최근에 화장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2분기 실적 안 좋을 때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한 논란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화학은 좀 사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정유주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그래도 정유주가 유가가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좀 수급도 개선되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정유주들은 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정유주가 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화학보다는 정유가 조금 더 어렵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요즘 계속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신재생이라든지 자꾸 석유를 안 쓰는 쪽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센티멘탈 자체도 좀 많이 이렇게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제 우리가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 사실 석유를 안 쓰고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실적이 좋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만 정유주는 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정유주는 좀 많이 조심하시면서 보신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오늘 소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LG화학이 좀 상승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소재주의 전반적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LG화학이 상승을 하면 항상 롯데케미칼이 오르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삼성 SDI가 오르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LG화학이 오르는 쪽이 화학 때문에 오르는 건지 아니면 2차전지라든지 ESS 때문에 오르는 건지 그 부분을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LG화학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면서 롯데케미칼을 보니까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성 SDI는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 LG화학의 상승은 물론 2, 4분기가 실적이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자동차 부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현대차의 수소차 부분의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시작해서 제기호가 순수전기차인 PAC 얘기가 일단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기호뿐만 아니라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전기차가 이제 테슬라가 요즘 주가가 별로 안 좋거든요. 이 얘기 자체가 사실은 진짜 완성차 소위 말해 진짜 자동차라고 구분하기 조금 그렇습니다만 폭스바겐이 됐든 이런 쪽에서 이제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하면 테슬라가 지금의 위치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약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 폭스바겐이 됐든 아우디가 됐든 폭스바겐이 됐든 아니면 제기호가 됐든 이러한 업체들이 BMW가 됐든 이러한 업체들이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을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2차 전기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슈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 농사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이 됐든 폭력이 됐든 조열이 됐든 지열이 됐든 모든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양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ESS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이 태양광에서 수혜를 볼 것인가를 체크를 하기보다 아예 신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필요한 부품은 뭔가 부분은 뭔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의 어떤 에너지 저장장치를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가 동시에 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오늘 오르고 있는 모멘텀은 차라리 화학주에 대한 모멘텀이 아니라 이런 쪽이 모멘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투자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산업은 대표적인 경기민감산업입니다. 당연히 경기에 대한 어떤 낙관적 전망이 나올 때 관심을 많이 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저물가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예전 가치는 조금 못한 상황이지만 성장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차별화되어서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군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소재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J 스타 매니지먼트의 강준혁 대표 유한타 증권의 박우신 차장 정윤서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